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은 도깨비뿐입니다 아니까 그 도깨비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넌 니가 도깨비인 줄 알았다 근데 너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별 별 요상한 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더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깨비입니다 우리가 먼저 쳐야 됩니다 정제 이쪽하고는 이 연휴 끊었습니다 오늘 도깨비 잡습니다 영민이가 병원의 근처에 따르라고 찾아왔습니다 니 자신할 때 한번 물어봐 인간이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현장에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도깨비가 뭔지 보여줄게 전국에서 베리자의 집에서 베리로 다양하게 됩니다 저거가 지금 주거지 않는 산책이었습니다 주거지 не 알아요 하여튼 저거 주거지나 이 지중에서 베리로 다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베리자 이차을 못쓰고 한글자막 by 한효정